3부입니다. 1, 2부는 고정댓글에 링크 달아놓을게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저는 아내와 여행도 못가게 됐어요. 왜? 여행가서 폰을 들고 있으면 또 사진 찍어가지고 그 상간남한테 전송을 할 것 같은 그런 뭐랄까 미친 망상에 사로잡혔거든요. 또 한 번은 잠꼬대로 상간남 이름을 부르는 걸 들었고 출근 전까지 잠도 못자고 화장실에서 혼자 울기도 했습니다. 아내 친구들도 못 만나게 했어요. 아내가 고백을 하더군요. 지 친구들도 처음부터 이 모든 걸 다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걸 말리지 않고 그냥 무시하거나 오히려 응원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렇기에 아내 친구들은 저한테 있어 최소 방관자 최대 공범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게 된 거죠. 사람으로 안 보이더라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이제는 완전히 용서를 받았다고 착각을 한 건지 한 달 정도 지날 무렵부터는 헤헤헤 웃으면서 지내더군요. 뭐가 좋은지. 물론 집안일도 육아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모르겠어요. 이상하게 이전부터는 아내 얼굴만 봐도 구역질이 올라오는 겁니다. 정작 불륜을 하고 있던 지난 1년 동안 그렇게 잘 참았으면서 왜 이제 와가지고 이러는 건지 그때도 몰랐고 지금도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이때 아내는 회사에 있었는데 이 소리 듣자마자 울고불고 난리가 나더군요. 그리고 조퇴를 하고 와서는 아이가 보는 앞에서도 나자빠지고 엉엉 울었습니다. 정말 구차하게요. 저희 어머니는 어쨌든 아이가 있으니까 제발 네가 좀 참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참고로 저희 아내가 바람을 피웠다는 건 전혀 모르세요. 그냥 본인들 때문에 저희 부부가 싸운 걸로 알고 이러신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 저희 아버지가 정말 의외였던 게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군요. 아버지 저 이혼하겠습니다. 이랬더니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공공의 애미랑 이렇게 결혼지간이 됐다지만 그래봤자 그건 그거고 너희들 가정은 너희 가정이다. 공공의로 봐서 아빠인 네가 이러면 안 된다. 그냥 좀 참아보거라 이러시는데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끝까지 밀고 나갔죠. 아닙니다. 저 이혼할 겁니다. 이렇게 확고하게 밀고 나가니 결국 아버지가 울면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희 아버지가 우시는 거 처음 봅니다. 아버지는 저한테 있어 늘 호랑이 같은 그런 강한 존재였는데 그랬던 사람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를 그렇게 미워하는 며느리를 위해서 무너지고 이런 약한 모습을 보이니까 물론 손자 때문이라지만 여하튼 저도 이런 아버지 모습이 너무 놀라가지고 일단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바람 피웠다 이 말을 못하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다시 한 두어 달이란 시간이 흘렀는데요. 아내는 저번처럼 헤헤헤 웃지도 않고 아니 아예 집에서 숨소리도 안 되고 조용히 자기 일만 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루 종일 24시간 제 눈치만 보고 있는데요. 솔직히 이런 걸 보면 인간적으로 짠한 것도 있지만 그래도 용서가 안 됩니다. 이건 이거고 죄는 죄니까. 다만 한 가지 걱정이 있다면 바로 저희 아들이죠. 아버지가 우셨던 것도 물론 이유가 되겠지만 그보다는 저희 아들이 이제 죄가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존재가 돼버렸어요. 엄마와의 관계 이건 진짜 있으나 없으나 한 그런 존재고 오직 저 하나만 보고 사는 그런 아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이한테는 아빠가 우주이자 이 세상의 전부가 돼버린 거죠. 변호사도 만나봤는데 사실 제 마음은 확고했거든요. 그래서 변호사를 만난 거죠. 근데 왜 자꾸 이렇게 망설이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아이도 그래요. 그냥 아빠인 저만 있으면 된답니다. 엄마는 없어도 된대요. 아이가 직접 이야기한 겁니다. 엄마 믿다고. 혹시 양육권을 빼앗길까 싶어 제가 겁을 내는 걸까요? 자꾸 뭔가가 마음에 걸리는데 그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연애 5년, 결혼 6년 총 11년의 시간이 아까운 건지 아니면 내 새끼의 미래가 걱정되는 건지 그것도 아니면 부모님의 고통이 걱정인 건지 아니면 내 스스로가 걱정인 건지 저 정말 모르겠어요. 가슴이 답답해 죽도록 고통스러운데 이 마음 표현이 안 됩니다. 그냥 누구라도 좋으니까 이 이유를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도대체 어디로 흘러가야 되는 거겠습니까? 댓글 1번 바람은 습관이죠. 일단 모아둔 자료 들고 상담부터 받아봐요. 먼저 아이 양육권은 가져올 수 있는지 말입니다. 되겠으니 사실 이거 벌써 물어봤습니다. 양육권은 장담을 못한대요. 아내가 잘못한 건 그냥 별개의 사건이고 그렇기 때문에 양육권은 그냥 또 하나의 독립된 완전히 다른 건으로 본다고 합니다. 이게 법입니까? 예? 하... 2번 뭐 스니 본인도 이미 정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그 정답을 선택할 용기가 필요한 게 아닐까요? 예... 부디 용기를 좀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세요. 되겠으니? 예 맞습니다. 저도 분명 정답을 알고는 있는데 그냥 이렇게 뭐랄까 제대로 한 번 더 확인을 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3번 일단 그 상담부터 조지면서 천천히 생각을 해보세요. 4번 아... 고구마 5억 개를 물도 없이 한 번에 먹은 기분이네. 형님 이건 진짜 아닙니다. 무조건 이혼해야죠. 저런 건 어떻게 삽니까? 5번 일단 여자한테 뜯을 거 다 뜯어내고 상간남한테도 뜯어내세요. 상간남이 회사를 다닌다면 회사로 등기도 보내고 그렇게 받은 돈으로 아이랑 어디 좋은 곳에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살아요. 그리고 애 엄마 지금이야 그 거지 같은 본성을 숨기고 있지만 지가 불리하니까 쓴이 없을 때 아이를 때릴 수도 있습니다. 학대 같은 거요. 너 때문이다. 이러면서 그런 애미들 있잖아. 저희 엄마가 그랬거든요. 비록 바람은 안 피웠지만 모든 일에 제 탓을 하며 때리고 욕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 여자도 쓴이 아이 탓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답은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사이다 기다릴게요. 아 또 하나 아이한테 있어서 꼭 반드시 부모가 다 있다고 무조건 행복한 거 아니에요. 아동 상담 받으면서 아이 마음 안 다치게 잘 다독여주세요. 되겠으니 이게 뭐 사이다가 될지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여러 댓글들 보면서 마음 제대로 굳혔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다려주세요. 가지고 오겠습니다. 6번 지금 주도권이 쓴이한테 있을 때 이혼 상관 소송 다 걸고 그렇게 받아낼 수 있는 것들 싸그리 받아내야 됩니다. 아니 없더라도 영혼까지 쪽쪽 빨아버려야 돼요. 이거 흐지부지 그냥 넘어가면 쓴이만 망가집니다. 그리고 가면 갈수록 더 미치는 거고 그리고 반드시 명심해야 되는 거 내가 그렇게 잘못했나?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이걸 굳이 숨길 이유도 없어요. 뭐 그렇다고 일부러 막 퍼뜨릴 그런 건 아니지만 내 인생 억지로 괜찮은 척하는 게 제일 힘든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또 혹시나 주변에 쓴이의 이런 힘든 일을 같이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상담 한번 받아보는 것도 좋겠네요. 여하튼 이거 꼭 알아두세요. 저 여자는 지금 지가 불리하니까 굽혔다 뿐이지 나중에 쓴이가 틈을 보이면 반드시 또 저지락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요. 부모가 아니라 자식된 입장이라서 더 강하게 이야기하는 건데요. 쓴이 혼자 키우고 케어해 주는 게 쓴이 자식한테 더 이뤄워요. 그래서 그지같고 삭막한 분위기에서 그런 가정에서 크는 게 이게 분명 훨씬 더 숨막히고 아이 인생이 더 안 좋을 거라고요. 아시겠죠? 7번. 형님. 형님 입장이 저희 아버지랑 똑같아서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이제 좀 정리가 되고 또 뭐랄까 소강 상태가 되었는데 분명 엄청나게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예요. 제가 압니다. 물론 과거에 내가 과거에 그렇게 못한 건가? 이게 다 내 탓인가? 이런 생각할 수 있죠. 물론 형님이 잘못한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설령 정말 그런 게 있다고 해도 바람은 절대 용서될 수 있는 게 아니죠. 차라리 당신한테 이러이러한 게 불만이니까 우리 그냥 이혼하자. 이렇게 나와야지 바람을 피웠다. 이건 진짜 패악이고 배신이며 제일 비겁한 겁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이죠. 저 여자는 계속 논지를 흘릴 겁니다. 예전에 그렇게 당당했던 저희 모친처럼 말이죠. 네가 무슨 잘못을 했고 그래서 나는 끌을 수밖에 없었던 거라고. 물론 나도 잘못을 했지만 너도 잘한 건 아니야. 이렇게 마치 물귀신처럼 시궁창으로 끌고 들어가려 바락을 할 텐데요. 지금이야 지가 엄청 불리하니까 저러고 있는 거지. 조금만 이서보세요. 분명 그 거지같은 본색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지가 먼저 이혼 연구를 할지도 모르죠.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그러니까 재산 분할 등등 이런 것들 말입니다. 통수 한 번 더 때릴 게 해. 기억하세요. 바람이라는 건 한 번만 부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8번. 에휴 쓴이 이제라도 정신 좀 차리세요. 1년 넘게 남편을 속인 연인데 지 새끼한테는 얼마나 사랑을 줄 것 같으세요? 고졸이면 머리도 그닥 안 좋고 또 집 사려고 보태준 돈을 지 외제차 사는데 다 써버리다니 미친 거야. 이건 뭐 경제관념도 없고 염치도 없고 거기다 부부관계도 거부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상관점 챙기는 걸 보면 양심도 못도 없는 건데 자식이라고 다르겠어요? 학대나 안 하면 다행이지. 앞과 뒤가 다르고 속이 다른 이런 파렴치하니 애 옆에 있으면 아이가 뭘 보고 배우겠냐고요. 차라리 훗날 나중에 아이가 아빠인 쓴이를 원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쓴이가 아빠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발 아이를 위해서라도 용기 내서 도망을 치세요. 되겠으니? 여러 주옥 같은 댓글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반드시 제 마음과 뼈에 새겨서 본래의 그 뜻을 반드시 관철시키겠습니다. 후기 가지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결론이 났는데 일단 기다려봅시다. 분명히 좋은 소식이 올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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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